1. 첫인상과 마지막인상 중 더 중요한 건 뭘까? 성과급과 복지혜택 중 직원은 어떤 것을 더 원할까? 복잡한 세상 다양한 사람들 속에 신기하고 놀라운 심리학이 숨어있다. 미러링 효과, 머피의 법칙, 치킨게임 등 드러눔 받지만 잘 알지 못했던 일상 속 심리 법칙들. 이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 무기가 된 심리학. 자기개발부터 인간관계, 금융투자 시스템 속에 숨어있는 심리적 함정을 파헤쳐라.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삶의 철학을 만나는 것까지 심리학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 있다. 몰랐던 행복을 발견하고 지친 하루를 위로받는 시간. 150만 중국 독자의 삶을 바꾸고 국내 10만 독자가 극찬한 심리학 베스트셀러. 인간 심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심리 법칙 75가지. 재미있고 실용적인 사례들과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진솔한 이야기까지 담았다. 세상은 넓게 보이고 인간은 깊게 이해되며 진정한 행복과 진짜 나를 만나다. 독자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독자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독자들의 사랑과 성원으로